12억이 넘는 금액으로 집을 파신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세대 1주택자가 12억이 넘는 금액으로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유념하고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영상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세금은 세무사님에게 직접 여쭤보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자금 계획을 위해서 대략적인 양도세 금액을 알고 싶을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세대 1주택자가 12억 넘게 주택을 팔았을 때의 양도세는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지 총 양도가액에서 12억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은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달라진다 라는 점이죠 이 부분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요건이 없는 그러니까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주택의 경우에도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달라진다는 것 역시 유념하시면서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자료는 국세청에 올라와 있는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지리 TOP10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계산 방법은 이라고 해서 이렇게 실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2010년 1월 달에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이때 취득 가액은 5억에 취득을 했네요 이렇게 1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2021년 12월 8일 날 개정규정이 시행이 됩니다 이때 개정규정은 뭐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되는 그 금액이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간 시점입니다 이렇게 개정규정이 시행되고 나서 2022년 6월 달 올해 6월 달에 이 1주택을 양도할 예정인 거죠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1주택을 양도한다면 과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는 것인가의 사례입니다 참고로 이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 가액이 5억이었고요 그리고 양도할 때는 15억 그러니까 15억에 양도할 계획인 거죠 필요 경비는 5천만 원이고요 보유 및 거주 기간이 12년입니다 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12년 동안 계속해서 살면서 보유를 했다라는 거죠 이때 이 사례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2021년 12월 8일 이후에 이때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본인의 경우에 이렇게 개정된 세법을 반영하면 양도 차익이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등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본 거죠 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바로 뒤이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개정세법을 적용해서 1주택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에서 12억으로 올랐으니까 이걸 적용한다면 산출한 양도세액은 424만 5천원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글로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제가 계산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 소득금액 계산 즉 양도세 계산은 큰 틀은 이렇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 차익 중에서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그러니까 12억 초과분이 차지하고 있는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것이고 12억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 차익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12억 이하가 차지하고 있는 양도 차익은 비과세니까요 자 이걸 말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고가주택 해당 자산의 양도 차익은 양도 차익은 양도 자산 전체의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 가액에서 12억을 뺀 금액을 다시 양도 가액으로 나눈 것 이게 어떤 뜻이냐면 바로 이 말입니다 전체 양도 가액에서 1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그 양도 차익을 구하는 게 바로 이 식인 거죠 자 이 큰 틀을 바탕으로 세부 계산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1주택 비과세 기준 금액이 예전에 9억이었잖아요 지금은 12억으로 올랐지만 예전에 9억일 때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제가 이미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 놓은 게 있는데 이제 기준 금액이 9억에서 12억으로 올랐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영상 만들어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세부 계산식을 보니까 양도 가액은 15억이었고요 취득 가액은 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 경비는 5천만 원이었죠 그러면 전체 양도 차익은 9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15억에서 5억을 빼고 다시 5억을 빼야 하니까 그리고 전체 양도 차익인 9억 5천만 원 중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양도 차익은 7억 6천만 원이고요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전체 양도 차익은 9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은 15억에 양도를 한 거죠 15억에 팔았죠 자 그러면 이 전체 양도 차익인 9억 5천만 원은 0원부터 15억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 12억을 놓고 12억 이하가 차지하고 있는 양도 차익 구간 이 구간은 비과세인 거고요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양도 차익 이 구간 여기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놓고 계산해 봤을 때 전체 양도 차익인 9억 5천만 원 중에서 우리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12억 양도가액 12억 이하가 차지하는 양도 차익이 7억 6천만 원이고요 과세 대상이 되는 12억 초과분이 차지하고 있는 양도 차익이 1억 9천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억 6천만 원은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거고 1억 9천만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과세가 된다라는 뜻인 거죠 여기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이때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80%를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금액의 80%냐면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 차익 1억 9천의 80%를 공제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를 했으니까 최대값인 80%를 적용받게 됩니다 우리가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보면 1년당 거주했을 때 4%씩 보유했을 때 4%씩 그래서 1년 최대 8% 10년 최대 80%를 공제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10년 이상 거주도 했고 보유도 했으니까 최대값인 80%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억 9천에서 80%를 공제받은 1억 5천 200을 빼고 나니까 양도 소득 금액은 3천 8백만 원이 되고요 여기에서 다시 기본공제 250만 원 받으니까 과세 표준은 3천 5백 50만 원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세율을 곱하게 되는 거죠 이때 세율은 세율 표를 보니까 3천 5백 50만 원이면 이 구간이 되겠죠 1,200 초가 4,600 이하 이때 15% 그리고 누진공제가 108만 원입니다 이걸 적용하면 산출한 세액은 424만 5천 원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자료에는 없지만 여기에 추가로 세금이 더 붙죠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이 424만 5천 원에 10%가 더 붙으면 466만 9천 5백 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팔았는데 그 양도한 금액이 12억을 초과했을 때 과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제가 영상 처음 시작할 때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두 번째 1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지 전체 양도차익에서 12억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이렇게 5억의 집을 사서 15억의 집을 팔았을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 12억까지가 비과세인 거고 12억 초과하는 것은 과세가 된대 라는 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시고 12억까지는 비과세니까 15억에서 12억을 뺀 나머지 3억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는구나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체 양도차익에서 12억 지금 사례와 같이 9억 5천에서 그 금액 중에서 12억 초과분이 차지하고 있는 1억 9천에 대해서만 세금이 나온다 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번째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할 때 거주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달라진다 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계산식에서 80%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례자가 10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보유까지 했으니까 최대값인 80%를 적용했는데 이런 표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냐면 최소한 2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 돼요 만약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1세대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표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씩 15년 최대 30%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주택자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년 보유 4% 또 거주 4% 그래서 8%씩 10년 최대 80%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가 붙지 않은 그러니까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주택은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이겠죠 자 그래서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는 받지만 만약 그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했다면 그리고 그 금액이 15억, 20억, 30억 양도가액이 비쌀수록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해당 집에서 얼만큼 거주했는지에 따라서 그 공제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이렇게 보유 4% 거주 4% 이런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만약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1년에 2%씩 적용받으니까 양도가액이 클수록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요 그러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만약 양도가액이 비싸다면 그 집에서 어떻게든 거주요건을 채우고 양도하시는 게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주택자가 12억이 넘는 금액으로 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쉬운 듯 보이지만 실제로 주택을 양도할 때 복잡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세무사님을 통해서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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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